지난해에는 해외 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부동산 펀드에도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오픈되던 해외 부동산 펀드가 공모펀드로도 대거 출시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올해 해외 부동산 펀드 수익률은 어떨까요? 이어서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라는 만큼 금리를 인상하면 이자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펀드는 오히려 연초 후 평균 4%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개별 펀드로는 하나 대체 투자 나사 부동산 펀드가 연초 후 10%, 미래에셈맵스 미국 부동산 펀드가 9.7%, 삼성재팬 프로퍼티 부동산 펀드와 한화재팬 리츠 부동산 펀드가 8%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대부분 저리의 상황에서 상품을 만들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정금리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금리를 조금 더 주더라도 고정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단기 금리가 최근에 상승하는 것에 코스트적인 부분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할 때부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미리 대응을 해온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부동산 펀드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투자 지역 특성상 수익률이 고꾸라진 펀드도 물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소재 호샤베라 타워에 투자한 미래에셈맵스 프런티어 브라질 월지급식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현지 부동산 가치는 올랐지만 해아라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만기를 5개월가량 남겨둔 만큼 미래에셋은용은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펀드의 경우 투자 지역을 선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부동산 펀드의 투자 유망 국가로는 대체적으로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이 꼽힙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BOJ가 현재 금리를 붙잡고 있고 오피스 빌딩 공실률 역시 최저치로 떨어져 있어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리츠 시장에서 40% 가까이가 지금 오피스 시장인데 여기에 수요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부동산 최근에 호환기였던 그때가 거의 재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피스 시장에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선 공실률이 2.68%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펀드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강달러로 인한 환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봄입니다. 한국경제TV 김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